신선만 추워 버리는데 놀이는 뭐 하지 마시지 자 여러분들 수고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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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들 박수 깨버리지 마세요 자 우리 조용히 어 잠깐만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네 네 박수 치고 두 분 쪽으로도 반갑니다 낭심하시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꼬리 박수 꼬리 기대합니다 탁수 역시나 우리 욕심내는 빛목이 친구 다시 어 잠깐만 여러분들 수고하십시오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한피하는 걸 좋아한답니다 자 고군요 그냥 바닥에 내려가주세요 우리 남녀분은 바닥에 내려가주세요 여기가 치울게요 네 일어나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자 수명히의 남아있는 부침을 네 우리 조련사님이 견겨주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여기서